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실습을 시작해볼까요? 지금까지 이 생활코딩 플랫폼의 오픈 튜토리얼스의 가장 아주 간단한 겉모습을 만들어 봤는데요. 이제는 이 시스템의 내면을 설계할 차례입니다. 여기서 얘기한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의 구조, 데이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설계할 차례라는 얘기예요. 자 모델링을 시작하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은 이 오픈 튜토리얼스죠. 어떤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. 우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웹서비스의 URL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중에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과 데이터화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간단한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동원될 수 있습니다. 그것들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지금 시간에서는 무의미하고요. 이 중에서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. 일부러요.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첫 번째, 이 변수와 상수라는 부분인데요. 이건 뭐죠? 이 수업의 제목이죠. 강의의 제목이 변수와 상수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여기도 나타나고 이 왼쪽에 있는 이 토핑 리스트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. 자 그리고 본문이 있죠. 그 각각의 이 강의에 대한 본문이 이렇게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수업 제목과 수업의 내용이 데이터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. 시각적으로요.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것들 외에 이 화면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토픽을 생성한 시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 번호. 이 번호라는 것도 이 각각의 이 화면상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이 변수와 상수라고 하는 이 수업, 또 연산자라고 하는 수업, 또 함수라는 수업 이 각각의 수업들이 어떤 수업인지를 나중에 식별하기 위해서 각각에게 번호를 부어할 겁니다. 우리는 그 번호를 통해서 그 수업을 찾을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상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. 그때 사용하는 이 값이 아이디라고 하는 이 값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제목과 그 본문 내용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보통 한글로 직접 이 컬럼의 이름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컨버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번호는 아이디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. 그리고 토픽 제목은 타이틀, 그리고 토픽 내용은 디스크립션, 이 토픽을 생성한 시간은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게 됩니다. 자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항목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 형식을 갖는가 라는 것이고 이 형식에 맞지 않는 정보를 입력하려고 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. 그래서 형식을 강제화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타입입니다. 그래서 아이디라고 하는 이 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인트, 인트라는 것은 인티저의 약자인데요. 인티저라고 하는 것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토픽 제목은 우리 오픈 튜토리얼스에서는 이 각각의 수업들 하나하나를 토픽이라고 부릅니다. 자 토픽은 토픽의 제목은 타이틀이란 값을 갖고 이 바차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인데요. 최대 255자까지 허용되는 문자라는 뜻입니다. 자 그럼 토픽 내용, 토픽 내용은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테이블상의 이름이죠.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텍스트에요. 텍스트는 길이 제한이 없는 문자를 의미합니다. 그리고 토픽 생성 시간은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게 되고요.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형식을 갖게 되는데 데이트 타임은 이 시간에 특화되어 있는 형식입니다. 그래서 2012년 4월 4일 그리고 6시 16분 51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형식이라는 거죠. 자 그러면 얘기를 좀 더 진전시키기 전에 이 개념적인 부분 그리고 이 용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자 우선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 자체는 테이블입니다. 그리고 테이블은 row, row는 우리말로는 행이라는 뜻이고 column, column은 우리말로는 열이라는 뜻이죠. 그리고 필드라는 것은 이 행과 열이 교체하는 지점의 한 칸 한 칸의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row라고 하는 것은 자 위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. 자 여기 보시면 번호가 1번이고 번호가 1번인 것은 공각기동대 그리고 1시간 30분의 러닝타임이 있고 오시이마모르가 만들었다 라고 하는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세트가 이 row고요. 보통 row라고 하면 실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. 그리고 column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잖아요. 열은 뭐죠? 번호, 제목, 길이, 감독 이렇게 해서 보통 column이라고 하면 그 데이터의 성격, 그 데이터의 이 정체를 열이라고 합니다.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표에서 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번호, 토픽 제목, 토픽 내용, 토픽 생성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column 또는 열이라고 하는 거죠.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모델링을 했어요. 모델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웹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그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봤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이 모델링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테이블을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해볼 겁니다.